속보입니다. 오늘 5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9분에 일본 토카라열도에서 규모 2.7의 지진과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약 1시간 뒤인 5시 56분에도 일본 토카라열도에서 규모 2.4,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5월 1일 월요일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도 오늘 무려 6번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월 1일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5.2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 6.2, 4.4, 5.0, 2.8, 5.4의 총 6번의 강진들이 현재 발생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만에서도 규모 4에서 5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큐슈 남부의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과 큐슈 남부의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화산폭발과 함께 오키나와 트러프와 류큐헬구의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일본 큐슈 남부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은 4월 24일 지난달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직후 이스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가 폭발했으며 또한 토카라열도 지진 발생 당일인 4월 24일 역시 이번에도 큐슈 에이메현 미나미어에서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40km 역시 또 한번 큐슈 아리아케 해역의 규모 2.7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은 지진 25일에는 큐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2.6 진원의 깊이는 10km, 29일 4월 29일 토요일 새벽 2시 16분에는 큐슈 아마코사 해역 규모 3.6 진원의 깊이는 10km, 4월 30일에도 역시 큐슈 아마코사단에서 규모 3.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 남부지역의 대지진에 대비하여 하는 것일까요? 그러하지 않은 것이 최근 4월 1일부터 오늘 5월 1일까지의 지진의 패턴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그네와 후쿠시마가 연세적으로 동일선상에서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키나와 본섬 그네에서 6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오늘 5월 1일 오후 12시 56분에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5월 1일 오늘 월요일 일본 지진의 문제성은 첫째는 한국과의 연관성입니다. 한국 서해안과 남해안의 지진해일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파원역이 대만에서 일본 큐슈 남서지방에 이르는 류큐열도 주변으로서 맨틀의 대류에 의해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여 섭입되고 있는 류큐열도 남측의 류큐 트렌치와 류큐열도 북쪽의 오키나와 트라프의 두 개 지역의 지진활동이 활발하며 지난 30년간의 류큐열도 주변에서 지진 발생 횟수는 약 만 번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의 산립부 해역 쪽의 최근 강진들이 오키나와 주변과의 연쇄 도미노 지진의 패턴을 보이면서 만약 오키나와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이 동시에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일본의 토카라열도와 근처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규슈 남부의 화산폭발들 그리고 규슈 남부 지역의 지진들과 최근 후쿠오카 해역의 지진을 고려해보면 근처의 제주도와 한국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도 반복한 자정입니다. 세계도 반복한 자정입니다.